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을선거 전모를 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선거 사물을 대한민국에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증거를 다 인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판사들하고 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원을 통해 가지고 선거 문제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추측하는 데는 아주 동질적인 집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나라하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항상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판별 기준이 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외에는 조작을 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겁니다. 그 작업을 그 고된 작업을 다 여러분들 하신 분이 제야 전문가가 저 지방에서 여러분들 다 도와줘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젊은 날에 경제학을 하면서 숫자를 보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 가지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바보 천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권력을 영구히 잡기 위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발표 안 하겠죠. 여러분 이번에 보시다시피 국힘당 당대표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기현이 받은 총득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득표수 가운데 모바일 투표 득표수는 얼마를 받았는지 ars 투표 득표수는 얼마를 받았는지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는 발표 안 했거든요. 본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게 발표가 되면 분명히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댄 것이 드러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국힘당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이게 친구들이 되어 가지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한 친구는 좀 큰 것을 해먹었고 한 친구들은 좀 작은 것을 해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현직 교육감이 여러분들 재선 교육감이 현직 공무수행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남편과 관련된 것이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가 다 장악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한국에서 선거를 만지는 세력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체제를 넘기는 겁니다. 체제를. 체제를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거의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번 울산 교육감 선거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울산에는 다섯 개의 여러분 선거구가 있습니다. 울산 중구 북구 또 남구 그다음에 울주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 자료로가 여기 보시면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그다음에 동별로 관내 사전 당일투표 그다음에 동별로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 다 발표합니다. 투표 구명 그다음에 선거인 수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투표에 직접 참여한 사람 숫자를 투표자 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 북구에서 천창수 씨가 몇 표를 얻었는지 김주홍 씨가 좁 이름들 좀 뭡니까 전교조 우호적인 그런 후보가 천창수 씨고 그다음에 김주홍 씨가 세칭 우파 교육감 후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자료는 일반 국민들이나 전화보기에 육안으로 변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자료 덩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료만 여러분들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이 아무 이야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자료를 다 만지는 겁니다. 이 자료가 다 만진 겁니다. 자료가 전산 조작을 다 해 가지고 자료를 만진 겁니다. 천창수 씨가 받은 후보별 득표수나 김주홍 씨가 받은 후보별 득표수가 울산 광역시 북구에 있는 시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회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선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김주홍 씨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이번 울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35%를 빼앗았습니다. 김주홍 씨가 받은 100장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당 100장당 35장을 천창수 씨에게로 옮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 그 프로그램이 아마 가동된 건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여러 가지 의심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예단할 수 없는 것이 수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료가 다 조작된 자료라는 겁니다. 그 조작된 자료에 근거해서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들 당선자를 결정하고 국회의원 당선자를 결정하고 시도지사 이름 당선자를 결정하고 시군구청장 당선자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교육감을 여러분들 결정하고 기초의원 선거 강력의원 선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가 앞으로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출세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앞으로 살려고 이렇게 이런 거대한 악을 그냥 묵인 합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거대한 악을 대통령이 다 여러분들 침묵해 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결론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그다음에 4.7 보궐선거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2024년 총선은 조작이 되는 겁니다. 조작을 얼마 할 건가는 선거 사물을 장악하고 있는 전산조작범들을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2027년도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겠죠. 그리고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조작이 됐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런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소 투표 관외 사전 투표 동별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 값입니다. 여러분 차이 값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 값이 참 문학적으로 큽니다.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북구 사례입니다. 능소 1동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좌파 이름들 친화적인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9% 능소 2동은 플러스 9% 이건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미친 수치라는 건 뭔가 아니까 관내 사전 투표 득표 수나 득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김주홍 한께서 뺏어 가지고 천창수 한께 넘긴 겁니다. 차이 값이 김주홍은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9% 천창수는 9%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주홍은 능소 2동에서 차이 값이 마이너스 9% 플러스 9% 빼앗아 가지고 더해 주는 것 여러분 딱딱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마이너스 11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이거는 미친 수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되려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후보별로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 값이 0%나 커봐야 3%를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치가 여러분들 동별로 9% 9%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악한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024년 총선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조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여기서 좌파들이 선거를 도독질을 해 가지고 장기 집권회를 할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자식들하고 여기 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빼앗은 표까지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김주홍 씨가 거소 투표에서는 106표 107표를 빼앗겼고 관내 사전 투표는 322표를 빼앗겼고 능소일동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142.80인가 143표를 빼앗겼고 총 여러분들 1787표를 빼앗긴 겁니다. 조작값은 37%. 컴퓨터가 이 어마어마한 선거 데이터를 뭡니까 순식간에 잡아내는 겁니다. 그 후보별 득표 수 사이에 있는 수학관계식을 그냥 그대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 분석이 띵동댕 하지 않습니까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북구의 경우에 조작값이 35%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받은 100장당 사전투표 이름들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천창수 후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 고된 작업을 제야 전문가가 다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저는 정규제나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조갑제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날 숫자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제야 전문가가 해 준 거죠.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분석해봅시오. 그렇게 여러분 의논을 나눠 가지고 총결과를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 논문을. 논문을 쓰는 건 좋은데 나라가 망할 일을 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똘똘한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목에 이런 칼이 들어오는 일을 여섯 번 일곱 번째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깔아뭉개니까 그 업보를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 자식들하고 치르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일곱 번째 조작이 된 겁니다. 2017년부터. 그런데 2017년 전에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17년부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모든 공직선거는 다 손을 댄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정감 한쪽에서 빼앗아 가지고 다른 한쪽에 더해 주는 그런 소위 득표수 위정감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들 한탄스러운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두 번의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4.7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훔칠 것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선언한 것이 바로 2023년부터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이 일어난 거죠. 똘똘한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좀 차려라. 너 그 일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공병호가 무슨 구라 치는 게 있냐 이야기죠. 숫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해석해 가지고 국민들이 쉽게 전달한 것이 그게 다지. 아 정말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걸 깔아뭉개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문제에 크게 이런 관심이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화 있을 겁니다. 나는 뭐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피때되거나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사람 안 될 걸 갖고 계속 뭡니까 나무라 봐야 안 될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보궐선거가 왜 중요하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째 이런 공직선거가 또 조작을 한 겁니다. 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저는 그냥 나라가 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나라를 망하는 나라를 구할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